퇴퇴퇴 으아! 퇴퇴퇴 입에 모래가 가득 착 퇴퇴 말을 하니까 당연히 입에 모래가 들어 퇴퇴 직원,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 퇴퇴퇴퇴 괜찮, 퇴퇴퇴퇴퇴 아, 뭔데 갑자기? 모래 폭풍 분다는 얘긴 없었잖아 퇴퇴 이 금방은 이상기로가 자주 관측된다고 했었어요 아니스가 괜찮다고 그냥 가자고 했지만요 퇴퇴퇴 모래 폭풍이 한층 더 강해졌다 바람이 강해진다 다들 뭐라도 잡아 으아! 퇴! 아, 날려갈 퇴! 꽃 가뜯 테! 퇴퇴! 퇴퇴퇴! 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퇴뛰퇴퇴 아, 뭐라는 거야! 직원! 제 손을! 직원? 어? 나 날라 가는 거야? 온몸이 쑤신다 입안이 마치 모래가 가득 찬 듯 까끌까끌거리고 텁텁하다 하지만 좀 전에 몸을 때리는 듯한 바람은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것 같다 어째서인지 얼굴에 따뜻한 호흡이 느껴진다 호흡이 거칠어지며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진다 눈을 떠보자 일어나셨나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대로 깨어나지 않을까 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뭐지? 방금 나한테 뭘 하려고 한 거야? 키스... 인공호흡이요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아서 그 틈을 타인 키스하려고 했죠 아! 반대로 말했다 어? 뭐죠? 그 눈빛은? 설마 그 다음에 것까지 요구하실 생각인가요? 바람차기 짝이 없군요 하지만 저는 한만 닉케 지휘관이 명령을 거부할 순 없어요 왜 지 혼자 북치고 자국을 치고 나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구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건장한 남성과 단둘이 깨대해서 고마워 아니아니 별 말씀을요 근데 여긴 어디야? 건물 아니에요 볼일이 있어 가는 길에 우연히 형제님을 발견해서 이곳으로 모셨어요 아니 우리 애들은 발견 못했어? 예 형제님 말곤 없었어요 설마 같이 있었나요? 응 같이 있었어 응 지금 바깥에 에블라 입자 농도가 너무 짙어서 통신은 불가능할 거예요 전파탑을 찾아서 연락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마침 근처에 전파탑이 있어요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어.. 볼일이 있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 할 순 없으니까요 자 가요 뭐지? 개무서운데 짠 순식간에 전파탑으로 와버렸습니다 오퍼레이터도 없이 굉장하네 저희는 지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생활이니까요 지형 지물의 좌표 정도는 외우고 있죠 저는 쌓인 게 없어서 다른 분들만큼은 안되지만 뭐지? 자 어서 연락하세요 핸드폰에서 커넥팅 디바이스를 뽑아들어 제어장지에 연결했다 저렇게 한 번에 형제님은 능숙하시군요 그 능숙함으로 많은 닉캐들을 잘해 잘해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이상해요 아니 내가 썩은 거냐고 네가 이상한 거냐고 통신 가능 상태가 되었다 지금 응답하랍니다 아 연결됐군요 무사하셨군요 다행입니다 아 다들 무사해? 네 문제 없습니다 혹시 혼자십니까? 라푼젤과 만났어 필그림과? 잘 됐군요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합류하겠습니다 여기서 합류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인근에 램처가 너무 많거든요 안전한 포인트를 찍어드릴게요 음 죄송한데 핸드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번따 당하는 건가? 아 그래 네 번호 찍고 나한테 전화 걸어 내가 특별히 저장해줄게 자식이 직접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픈들에게 핸드폰을 보내줬다 뭐지 이 부금은? 아? 뭐야 이게 포인트상 라저 거리가 좀 있군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릴듯 합니다 필그림에게 필그림에게 그동안의 호의를 부탁할 수 있으십니까? 호의는 문제없어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속옷은 무사해? 에? 아? 전원 속옷이 무사하면 이거 내가 보내는 거 아니지? 지금 잠깐만 라푼젤이 내 휴대폰 가져가서 자기가 말하는 거잖아 확인해 보고 싶어? 확인해 보고 싶어? 확인해 보고 싶어? 아니 나 아니야 아니 나 그런 사람 라피 나 그런 지휘관 아닌 거 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지금 당장 사진을 찍어보 라푼젤에게서 빠르게 핸드폰을 빼앗았다 응 저도 모르게 그만해 남의 속옷은 왜 보고 싶어하는 거야? 표정은 또 왜 저러고 보내지 않아도 돼 네 질관 혹시 신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 문제없어 아 표정부터 이상하잖아요 포인트까지 호의를 부탁해 네 네 진짜 어지럽다 형제님 혹시 제 걸음이 빠르지 않나요? 조금 빠른 거 같지만 따라갈만해 너 킬링아 아니에요 취향 존중할게요 저 그런 취향 아니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니켓 팬티를 제가 왜 봐요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방송 아닙니다 아 물론 뒤처 쓰러진 형제님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구 해가 지기 전 야영할 곳을 찾으려고 그런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어 참아볼게 참는 다구요?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능의 눈이 멀어버리는 건가요? 아.. 안 돼요 눈을 빛내며 거친 숨소리를 한 채 다가오는 형제님에게 저는 정할 수 없어서 그만 모든 것을 허락하고는 하.. 하.. 얼마나 남았어 하.. 하.. 할럭 될 때까지요? 형제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야영지 얼마까지 남았냐고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예! 저기요 아.. 반나절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조금만 더 속도를 올려도 될까요? 응 괜찮아 형제님 괜찮으세요? 아 목이 좀 떨띠하네 그래요? 라푼젤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디 보자 아 마침 있네요 잠시만 계세요 라푼젤은 조금 떨어진 곳에 건물 뒤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물이 남긴 커브에 들고 왔다 여기요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이거 건물 중에 식수관이 살아있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다 외워놓고 있죠 머리 좋은데? 딱 한 잔밖에 없는 데다가 완전히 깨끗하지도 않지만 목을 축이는 것 정도라면 문제 없어요 자 어서 드세요 넌 안 마셔? 아시잖아요 니키는 이론상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이상하다 홍연이는 술 마시던데 그러니 전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길 그래 뭐 뭔 일 생기겠어? 물을 마셨다 차갑다 차갑다 갈증이 한 번에 해져 대며 기운이 샘솟는다 으으아! 시원하신가요? 라푼젤에게 남은 물을 건넨다 다 드셔도 괜찮아요 난 이제 괜찮아 감사합니다 두 시간 오실내 다 왔어요 여기서 야영하죠 뭐지? 형제님 괜찮으세요? 쉬고 싶어 그런 뻔한 수작을 부리시다니 그렇게 피곤한 척 제 옆에 누운 다음 조용히 손을 잡고 그 다음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그 미안한데 그 궁금한 게 있어 뭔가요? 지상에서 한 시간 이내 랩처와의 조율은 100%야 하지만 오는 길에 랩처 단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어 음 눈치 채셨나요? 라푼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어려워 만졌다 제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통신을 방해하는 제머랍니다 단독으로는 성능이 그리 높진 않지만 뭉쳐있으면 시너지가 나 높은 효율을 내죠 그래서 이동 중에 랩처와 마주칠 일은 잘 없고 야영할 때도 데코이를 뿌려놓지 않아도 되죠 오 개쩌는데? 굉장하네 그러니 오늘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자 얼른 누우세요 아 힘들다 너가 나중에 좀 깨워줘 너무 피곤한 탓일까? 쉽사리 잠이 오질 않는다 이게 뭔 개소리야? 피곤하면 기절하지 뭘 쉽사리 잠이야 아마 어떻게 해서든 그냥 라푼젤 한 번 얼굴 더 보겠다고 오 이 자식이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군요 할 수 없네요 한 번 시원하게 내보내면 잠이 잘 오실 테니까 제가 기꺼이 뭘 내보낸다는 거지? 아이 뭐야 이거 스토리 이상해요 뭐 막 그니까 그런 거지 이제 약간 약간 뭔가 있잖아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제자리 뛰기라든지 땀을 이렇게 뻘뻘 이렇게 내보낸다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기절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지 땀을 내보내는 거지 같이 운동을 하자 그런 거지 밤중에 같이 운동을 이렇게 멀리뛰기 이런 거 있잖아 내기해가지고 아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막 소변 마려 물 좀 마셨다고 소변도 이제 좀 배출해놓고 막 그런 거지 그림책이라도 읽어드릴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1차 랩처 침공 때의 일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 오늘 가이 어느 날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은 온통 붉었다 붉은 점들이 하늘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수많은 붉은 점 하나하나가 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인류는 이제 끝이라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침공은 삽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절망했다 그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아니 근데 동화라고 하지 않았어? 잔혹 동화인가요? 자보자기하는 심정으로 내 옆에 서있던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그녀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한마디를 죽기 전에 나랑 한 번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아 제발 어지러워 품질아 제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미친놈아 도라이네 그냥 그냥 19금 동화책 진짜 성인 동화책이었잖아 아니 성인 동화책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아 이상한가요? 후반부는 제 청적이라서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지금부터가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그 동화책을 읽는 순간은 난 노딱이야 거기까지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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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가요? 그럼 다음 내용은 내일 들려드릴게요 이게 그거냐? 뭐 천일 야화인가 그거냐? 그 야화가 다른 야화였네 이런 개 미친 아 그래 고마워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로감이 몰려왔다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소서 라푼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눈을 슬쩍 뜨고 바라본 곳에는 라푼젤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 저게 수녀님의 모습이지 용서하소서 고해성서를 올리는 것 같다 형제님을 보고 추한 망상을 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아 아 이게 무슨 말 아하하하하하하 이게 뭐 아 아 어지러워 진짜로 뭐뭐뭐뭐를 뭐뭐뭐뭐뭐 해서 뭐뭐뭐뭐를 해버리는 망상을 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아 안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망상에서 끝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제 옆에 무방비하게 삼.. 아휴 지금 제 옆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드는 형제님을 보고있자니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다음날 안녕히 주무셨나요? 잘 잤다고 하자 잘..잘 잤다고 하자 한숨도 못잤다고 하.. 아 아니다 오히려 한숨도 못잤다고 말해버릴까? 그러면 본인의 그런 모습을 알고나서 이제 나한테 더 제 옆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어머 그런가요?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드렸는데 잠자리를 가리시는 타입이시군요 아 아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음 형제님 가는 길에 잠깐만 들렀다 갈 곳이 생겼어요 들렀다 갈 곳? 네.. 죽이면.. 죽음이 느껴져요 뭐지? 죽음이 느껴진다고? 개무서운데 라푼젤은 한동안 말없이 걷고만 있었다 괜찮아? 예 걸음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반쯤 뛰는 듯한 속도로 걷기를 한참 갑자기 매키한 연기가 코가 눈을 찔러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짙은 화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전투? 그리고 여긴 전투가 있었나봐요 주위에 모든 것이 부서져있었다 부서진 건물 부서진 바닥 부서진 랩처 그리고 부서진 니케들 형제님 살아있는 자미님들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알겠어 나와 라푼젤은 쓰러진 니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10분 후 전멸이군요 형제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라푼젤은 쓰러진 니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후 미동도 하지 않은 머리에 손을 얹었다 많이 힘들었죠? 많이 괴로웠죠?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나 라푼젤 이럴 때 물 뜨면 진짜 수녀님이 따로 없는데 그러니 편히 쉬세요 쓰러진 니케이 머리에서 황금색 입자가 떠올랐다 황금색 입자는 허공을 잠시 맴도는 듯 하더니 라푼젤의 로사리오로 날아들어 사라졌다 방금 그건 형제님 자미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자미님들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절대 눈을 찌뿌리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인사를 해주세요 그 뒤엔 제가 할게요 알겠어 숨이 끊어진 니케들을 수습했다 그녀들의 마지막 모습이 처절했던 전투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다 니케를 편안하게 눕힌 후 인사를 건넸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니케는 여자밖에 없나요? 그동안 수업이 많았어 아 그래? 라푼젤은 내가 눕힌 니케들 옆에 무릎 꿇고 앉은 후 기도를 외우고 그녀들의 머리에서 나온 황금빛 입자를 로사리오로 인도했다 라푼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마지막 한 명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은 그만 야영할까요? 아영할까요? 오늘 뭐야? 아영할까요? 귀여워 라푼젤은 생각에 잠긴 모양이다 라푼젤 네! 형제님 그녀들은 편안한 곳으로 갔을 거야 라푼젤은 편안한 곳으로 갔을 거야 저.. 형제님 정말 죄송한데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지? 이상한 말 아니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입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너도 널 잘 아는구나 아 그렇구나 합류 포인트로 향하기 전에 잠깐 다른 곳에 들려도 될까요? 아 물론 그동안 호의는 걱정 마세요 제가 죽더라도 형제님을 꼭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 때문인데? 이 근처에 좀 전에 자매님 중 한 분의 고양이 있거든요 자매님이 다시 태어나기 전 고양이었나 봐요 어? 좀 전에 제 로사리아 로사리오로 들어온 황금색 입자는 자매님들의 닌프? 뭐라고 해야죠? 저는 영면을 맞이한 자매님들의 닌프를 로사리아 로사리오에 보관하고 닌프에 생겨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폰젤이 지상을 떠도는 이유는 네? 지상에서 외롭게 쓰러진 자매님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어우 뭐야 필그림 애들 개쩐다 진짜 개 호감인데 그냥? 그렇게라도 쓰러진 이들을 위로하고 싶어서요 훌륭해 아니에요 이런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어? 잊어버리다니 뭘 형제님 저의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만을 품고 있어요 저는 먼 과거의 기억과 최근 1년 최근 1년의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어?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를 포함한 극소수의 분들은 다른 분들과 뇌의 구조가 달라요 저의 기억은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그만큼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 사라져요 어? 나랑 비슷한데? 뭐지? 내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데? 분명 1페이지에서 배웠던 거 한 9페이지 넘어가면 다 까먹는 거 뭐지? 나도 필그림인가? 이상하다 그리고 기억에는 총량이 있어요 기억의 총량은 내가 노화될수록 줄어들죠 아시겠지만 저희 순례사 중 일부는 1차 랩처 침공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들이에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네 오 백설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이어지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뇌도 노화되었죠 노화된 뇌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억이 주입되고 쌓인 기억들이 뇌의 총량을 뛰어넘을 때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뇌의 정보가 변화되는 이른바 사고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뭐지? 난 맨날 일어나는 건가? 아타시 어쩌면 니케일지도 아타시 아타시 어쩌면 니케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나 닌겐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니케였군요 혹시 너도? 너도? 사고 전환은 정신적 충격에 의해 생겨나는 것 아니었어? 보통의 자매님들은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아마 림프에 이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라푼젤도 사고 전환을 겪은 거야? 저는 사고 전환을 겪지 않았어요 내 과부하를 막기 위해 일부만 남겨놓고 기억을 다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억은 1년 전에 것들 뿐 뭐지? 1년 전 너 기억한다고? 난 당장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올랄라 그래서 좀 전에 자매님의 무덤에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기억하고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언제 기억을 잃어버릴지 모르거든요 어? 나돈데? 나도 지금 생각했을 때 이래야 돼 아니면 다 까먹고 그래놓고 아 맞다 그거 했어야 됐는데 아 미친 개 큰일났다 이렇게 돼 뭐지 님들도 혹시 니케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나돈데 알겠어 뭐든 만들어주고 가자 형제님은 참 신기한 분이시네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져요 아니지 그리움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헉! 설마 형제님 1년 전쯤에 저 만난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닐걸? 아니에요 형제님은 분명 저와 1년 전에 만났을 거예요 제가 1년 뒤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란 걸 알고 마구잡이로 저를 오직 형제님 거슴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하하하 아 제발 정신 차려로 아픈데 제발 그러지마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전 몰라요 저 1년 전에 니케 안 했어요 누구신데요 출근을 위해 자러 갑니다 루피님 안녕히 주무시기 잘자 아니 전 아 저 아니에요 전 몰라요 전 처음 봤어요 저 초면이에요 루피님 괜히 캐로 그런 짓을 벌이시다니 실망입니다 전 이 사람이랑 초면이라고요 뭘 썰 좀 풀어줘야 몰라요 모른다고요 라푼젤의 눈물이 라푼젤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뭘 증거예요 어딜 봐서 눈물이 흐르고 있죠? 침만 흐르고 있는데요 럭키 럭키님 너무해요 그런 짓을 하다니 해명 좀 뭘 해명이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그리움을 느낄 리가 없어요 어찌 그렇게도 짐승같은 아 이런 못 질렸나 과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거죠 가장 과거와 가장 최근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 사이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시간은 흘러가니까 음 하긴 1차 랩초 침공 때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음 별로 재미없으실걸요 괜찮아 어 말 그대로 평화로웠던 어느 날 수많은 랩초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정체불명의 의사소통 또한 불가능한 미지의 존재들이었죠 랩초들은 오직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행동했어요 문명을 부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 인류 최고의 군사력은 랩초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가장 일방적으로 유린당하기만 했죠 그러길 수년 세계 각지에서 적합자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랩초와 맞서 싸울 인류 최후의 희망 니케가 될 수 있는 적합자를 저를 포함한 수명이 적합자로 판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은 니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린 싸웠어요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랩초들과 우린 갓데스 스쿼드라 불렸어요 조금 장난같은 이름이죠 구성인원은? 저와 스노우와이즈, 홍영, 도로시, 레드후드, 릴리스가 있었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였지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고 인류를 위해 싸운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음,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리더가 있었어? 릴리스가 우리의 리더였죠 맛언니기도 했고 시청자에게는 무서운 표정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줬어요 무엇보다 엄청 강했죠 그 싸우기 좋아하는 홍영조차 릴리스에겐 한 수 접고 들어갔을 정도니까요 스노우 화이트는 언니 언니 하면서 따라다녔고 스노우 화이트가? 예상이 안 가는데? 내가 아는 백설이 맞아? 그리고 지휘관도 있었어요 지휘관? 예 아마 최초의 지휘관일 테니까 형제님의 아득한 선배겠네요 그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어쩔 땐 상냥했고 어쩔 땐 방역 넘쳤고 어쩔 땐 장난스러웠고 어쩔 땐 한없이 진지했고 철없는 아이 같을 때도 든든한 어른 같을 때도 있었죠 괴차 같은 면이 있었던 반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람으로 동료로 대해 주었어요 어머나 얘기하고 보니 제가 아는 어딘가의 형제님과 너무 비슷한데요 좋은 사람이었겠네 좋은 사람이었겠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마 그 사람을 에? 오래 탔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방주로 무사히 피난했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 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지금쯤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소중해? 예? 과거와 현재 사이 모든 기억을 포기할 정도로 과거의 기억이 소중한 거야? 사실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면 최근 5년 정도는 무리 없이 기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지 않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소중해서가 아니라 요리가 어? 폭년이다 백소리 그때 그곳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라서예요 제가 기억해야 돼요 라푼제리 스노 화이트가 홍연 도로시 레드우드 릴레스가 지휘관이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제 뇌의 구조가 다른 분들과 다른 이유 역시 아마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증명하기 위해 오 내용 좋다 작은 인기척이 느껴진다 눈을 살짝 떠볼까 싶었지만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유 울지 마르라 분재라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